화숙이를 무시하고 수치 주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수치 준 것을 장애합니다 세상에 기적같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화숙이가 바로 접니다 이 그림이 네 마음이야 아가 부모한테는 기적같은 사랑을 받고 싶었어 어쩜 너같이 부모단지게 태어났니 이런 사랑 세상에 이렇게 주고 싶었어 네가 막 이런 사랑을 네가 가르치는 아기들한테 우리 아기들 선생님한테 해줘서 너무 이뻐라 내 새끼 이렇게 갖고 싶었어